뺏뺏뺏 뺏뺏뺏 애비야 병원가자 주사 맞으러 가야지 휘 휘 휘 휘 애비야 주사 맞으러 가자 휘 애비가 제가 지금 10년째 키우는데 중성화를 어렸을 때 안에서 유선종양이 생겼어요. 근데 애가 늙어서 수술을 해도 되나 모르니까 고민을 하다가 어저께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중성화도 같이 하는 게 좋다 해서 동양도 제거하고 중성화도 같이 했어요. 미안 아프지마. 수술 어저께 했는데 나가는 걸 이렇게 좋아하네. 나가고 싶었어? 야 무서워서 그래? 재료예요. 재료. 당근이 저거 썩은 거 같지만 썩은 게 아니에요. 당근이 저거 썩은 거 같지만 썩은 게 아니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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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배고프지? 배고파? 기다려. 언니가 만들어 올게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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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피 안녕. 애피? 아파서 방문이 없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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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을때만 잠깐 빼면 되죠 예삐 잠깐만! 예삐 잠깐만! 아 예삐야 잠깐만! 예삐야 잠깐만 빼줘 예삐 이거 먹어 예삐야 기다려 우리 병원에서 먹어야지 예삐 미쳤는데 약간? 진짜 잘먹는다 예삐야 배고팠어? 이불에 다녀냐 예삐야 예삐야 예삐앗 예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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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먹을까요? 예삐 예삐 잠깐만 삼겹먹고 배고프겠지 다 먹었어? 이비야 이비 왜 그래? 이비야 맛있어? 이비야 맛있게 먹었으니까 한숨 자 이렇게 먹으면 한숨 cliche 삶은 오제 시작 없었지만 빨리 먹지 않으면서 잘 먹히기 쉬운 거 와우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